에지랑 중지를 위해서 곰곰 열빙어를 샀어 열빙어로 애들한테 만들어 주게 와 완전 생선인데 잘 씻어서 12시간을 물에 담갔다가 염분이 빠지면 식초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한번 씻어줘야 되는데 원래 식초가 약간 살균 작용도 하고 그러거든 빙어를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꼬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날개 날개있지 이런거 혹시라도 이제 찔릴 수 있는거 응 이렇게 애지 아직 기다려 아직 안됐어 애지 기다리는거야 귀여워 여기서 이러면 안돼요 좀만 기다리자 애지야 오케이 입맛 다신거 아이 이뻐요 자 이제 오일도 다 발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친구는 게눈감추듯이 먹는데? 이게 바로 게눈감추듯이 먹는 거구나! 너는 아빠 또 해줄게! 아빠 또 해줄게! 다 먹었다! 끝! 완전 믿을 수 없어 표정이야! 끝! 끝! 아삭아삭! 너무 맛있어 ㅋㅋ 이건 아빠가 만든 소스야 먹어봐, 맛있어 어때? 맛있지? 맛있다. 야 맛있지? 맛있다. 환상이지? 엄청 맛있다니까? 진짜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먹어봐. 이거 그냥... 맛있다. 맛있다.